이처럼 있으면 전박이 끝나는데 캐리콜 4게임 1승 2패 4.29 21이니 미치게 피한다 1.52 2인장 출력 4사고 5개 4사고가 적네요 적은건가? 요즘 적은거 이닝이 조금 되었구나 좀 많은건데 리그 타율 1위 이거든요 4MF4 아래 단타만 친다 꿀떡님 리아이요 꿀떡님 리아이요 아 역시 제리콜 공 빨라 강조호다 강조호가 3명이네요 아 미치게 피한다 왜 미치게 피한다 아 미치게 피한다 이치 Port 도루 할까봐 걱정이네. 조시벨이네 일루. 피치아웃. 뒤보드에 신경 쓰이게 신경 쓰이는 것 같다. 피치아웃 타네. 펜시파크. 도루 승강. 디거는. 마흔한번째 도루. 마흔한번째 도루 여기에서 디거는 추리시키면 안돼. 병사의 탄은 이제 사라졌고. 도루 승강. 샀다. 매안타. 앨린치. 네네리그 타점 부분은 5위. 앨린치. 45타점. 앨린치 지금 배타점을 칠 수 있지. 초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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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초반분으로. 초반분으로. 4점으로 기록은 안되네. 싱커네. 싱커마 아니였으네. 촔반들지 맞아. 스키벌. 샀다. 다음 스타드. 소 대칭 못갔니? 여기서 6 Rioflation 넘쳤음 좋겠다. 시즌 6 Rio. 안타안아. 이리어. 와 팀의 3, 4, 5등 와 팀의 3, 4분 타자가 득점권 득점력이 장난하네 타점력이 내설리그 1등에서 5등이네 홈런 타점 1위 내설리그 이 10폼론은 혹시 미터스 찬서야? 아 아이씨 기암튼 원아웃 드디어 원아웃 초 치지 말걸 오지나 이하 4폼 10폼론 3폼을 찼죠 오지나 7, 4, 7, 8 7, 4, 7, 8 안타 3루까지 어차피 맥커티는 어깨 약해 어차피 맥커티는 어깨 아이씨피 맥커티는 어깨 아이씨피 맥커티는 어깨 아이씨피 맥커티는 어깨 아이씨피 맥커티는 어깨 차점 3점 낼 수도 있겠는데 이랬다 어 저하팀 뭐 어 병살만 안치면 된다 니가 병살만 안치면 된다 병살만 안치면 된다 뭐야 아이씨피 맥커티가 아이씨피 맥커티는 어깨 아이씨피 맥커티는 어깨 갔다! 3런! 13호 5대0 1회초에 초전박살내버리는데? 야 오늘 왜이렇게 잘 되지? 오늘 왜이렇게 잘 맞지? 오늘 왜이렇게 잘 맞지? 3회는 왜이렇게 잘 맞지? 3런 13호 부치면 빠른 분 AJ에디스 1회에만 7번 터질까지였네 몸쪽공이 내가 그것일 줄 몰라 몸쪽공 아이씨 커버네 그럴까? 그럴까? 3점 차까지 따라오면 내리고 그럴까? 그렇게 할까요? 아이고야 더 스윙했네 아이씨 커버네 엘리스 2런 2런 타위도 떨어지고 그럴까? 그럼 2회 때부터 할게 2회 때부터 올리고 상대가 내가 지금 5점 차로 계속 쭉 가잖아요 상대가 만약 2점 냈다 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2회 부터야 2회 부터야 3런 가사 2회 상대가 3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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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3회 1회 2회 2회 1회 1회 2회 2회 1회 3회 2회 200안타 어떻게 됐어요? 200안타? 지금 몇 게임 남았어요? 170개? 30개 남았나요? 30개인... 18개인... 오! 가능하겠다! 충분하겠는데? 진짜? 일곱게임 만에 18개 친거 아니에요? 가능하겠다! 가능하겠는데요? 200안타는 충분히 넘겠는데? 210개에서 12개 치고 치실거 같은데? 200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부상만 안뜨면 똑백 Zhou tkk 깡스타 홍남구 아우 껴줍구나 깡스타 진짜 동녀씨 led 정ез한 법 깡스타 홈런구 아우 껴줍구나 깡스타 진짜 뒷놨어요 좌 와 슛커뱉다 이씨 와 넘어간 줄 아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던지는게 적응이 안되서 그런거일수도 있을거같아요 대형님 이야기야? 아니 이럴 때 폭투가 나올 줄 몰랐어요 폭투 나오고 모호가 스디론 치는 바람에 5대 0이 됐어 나 나이도 이제 올릴게요 요번게임 벌써 9번타자에요 어차피 이거 못치니까 안칠게요 어차피 이거 못치는데 골라낼게요 와 와 진짜 대형님 말이대로 내가 빠른 번역이 강한거 같아요 구치 7명의 몸쪽 공을 홈런 쳤어요 구치 7명의 몸쪽 공을 여기로 오는거 보호가 난 내가 변화구에 강한줄 아는데 체인지업에 특히 그게 아니었나봐 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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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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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ense 오니깐 오니깐 아 잘 쳤다고 생각됐는데 바람 대형인가? 바람 어매끄러로 볼까요? 너무 많이 불은 것 같은데? 나도 조심해야겠다 홈런 맞출 수도 있겠다 3루수 데리고 온 탈러 아니 크리스 탈러 탈러 주전 3루수가 될거예요 탈러 포원 아유 애한테 안되네 아까 이렇게 해서 애한테 쳤거든요 헉... 쯔스 가슴 왜 바람에 그레이블이... 폴랑코 원아웃 칼럭 소리 괜찮네 강수펜 짜고 대인 원아웃 결정군은 정해져있다 서크 체인지 아이씨 너무 빠져나 아이씨 너무 빠져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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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조시벨 빠이빠이 아아 엥 앤드루 맥컨싱 잠깐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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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상대하는거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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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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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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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단 아이씨 아아 아니구나 410피트 시즌 11롱 확실히 빠른 볼을 그냥 다 훔치네 빠른 볼이 약할 줄 알았는데 빠른 볼을 훔칠 줄 몰랐다 저어틴버어 3런 슬라이런 시프트 걸렸네요 그쪽 싹 삐었네 밀어맞히게 되네 밀어쳐볼까 아이씨 참치기 짠 아 그때 우승했어야 돼 디트는 그때 우승했어야 돼 디트는 그때 우승했어야 돼 지금 디트가 이제 가망성이 없잖아요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 유망주를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벌랜더로의 우승권이 있는 팀한테 주고 네 와 쳤어 위로타다 나 온라올다 미쳤는데 이거 타기감 이틀 침 송협 아..아JA. 아..아..아J.I. 씨.. 아홉이야? 왜? 나 뭉땡이 돌렸는데 아 나 뭉땡이 싹 돌렸는데 아홉겠네 진짜 실력이 또 는거 나 닉시나 네 아이야? 개형님 이 아이가? 와 내가 게리코르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줄 줄 몰랐네 참교육 시킬 줄 몰랐네 게리코르 게리코르한테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줄 줄 몰랐네 안녕하세요 아 수행했네? 아 수행했네? 아니 그건 좀 오바인거 같아 그거다 몇차 깨지면 나 몇차 깨지면 좀 오래 지켜네 어찌될지 모르잖아 이거 또 아직 반 받는데? 20위에 아 아.. 심각보다 드디어 안내여.. 드디어 안터쳐버린다.. 갱진이 안되네.. 서베레.. 미팅있는데? 와 벌써 벌써 재타야? 게리코 강판 당했다 게리코 3이닝도 앉아서 강판 당했는데 2이닝만이 강판 당했어요 게리코 연속한타 는 아니고 다시 안타는 것 같은데 서체를 던지 말 것 같아요 슬라이드로 갈 것 같아 서체로 갈 것 같아 방을 슬라이드로 갈 것 같아 1번 타자 스타링 마트 3번 타자 스타링 마트 틀림 마트 1-1 죽인다 팀이야 상대가 좀 더 잘한다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스탠드 뺄게요. 스탠드 뺄게요. 스탠드는 지금 체력이 없거든요. 억지로 이런건데, 빼는게 맞는것 같아요. 스탠드 빼고 2-7-5. 그냥 수비를 좀 더 안정감 있게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2-0을 던지기 위해서 9-0을 보여주면 내치네. 여기서 3명 맞아도 4점 차네. 아웃. 점수 안됐네. 다행히. 이제 8-9을 타손. 에이제 슈고 노민포. 스물게임. 4승 1패. 에체베리아. 아 내년이 아니고 19년이에요? 내년이 아니었어요? 나 내년인줄 알고 있었는데? 19년이구나. 어느팀에 갈까요? 이학주 어느팀에 갈까? 연고지는 서울인데? 이학주. 아 그래요? 아 그래서 19년이에요? 이학주 어디 갈까요? 연고지만 따지면 두산인데. 연고지만 따지면 두산인데. 연고지만 따지면 두산인데. Seatless은 전배. 두산에 가진用이 없이 차도 없어지죠. 두산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행히 두산이시죠. 여기가 싹힘. 이렇게 편집을 할거야. 열면 세산을 틀고.. 세산을 그리지 않으면 1사람을 때리라. 1사람이ago 2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MI4가 3사람이 보이지만 2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민성은 FI로 풀어주고 돈 안줘도 돼. 돈 안주고 그냥 풀어주고 그런데 김민성을 잡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약점은 더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그런거 같죠? 김민성 오래 패인걸로 알고 있는데 난? 1타수 많다, 로맨 맞는 공, 도로하나, 득점하나 직구로 안 넘치네 운이 다 변하구네 운이가 변하구네 2타수 난 다 아 잘요 망했네 망했으요 강영웅 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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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너 한지 고랑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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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콜 고랑코가 빠르니 아웃! 조심해 공승부 겁나 빠르네 7대 이 점수 따라잡히는건가? 이 점수 따라잡히는건가? 이 점수 따라잡히는거 같은데 느낌이 아 네전드로만 안허졌으면 이거 뒤로 그벤처스 세이버하는데 네전드라이거 세이브로 뭐 힘들것 같네요 체력 세이브로 수병살 치대 확실히 나인드 올리부터 내가 안타를 못친다 확실히 내가 나인드 올리부터 안타를 못치는 반탄 3개 차네 퇴스타일러 퇴스타일러 이타준 한턴 트레이닝효과를 맛보자 트레이닝효과 트레이닝효과 발자 이차 트레이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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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드시 안 나갔어. 진짜 안 나갔어. 레이스! 딜린치. 오늘 2타수 2안타. 레전드에서도 안타친 딜린치. 얘 한번 두령이 탭스 해볼까? 야, 부상 뜨면 안 되는데. 얘 네고도 별로 안 좋던데. 부상 뜨면 안 되는데. 안 뜰게요. 와, 바로 견제하네. 게임함도 없는 스태프. 어차피 공 초고 스태프 안올거 아니야. 오나? 볼까? 진짜? 헛스윙했네. 아하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아, 떴다. 3타수 2안타. 1타수 2안타. 2치로. 2치로야. 2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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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탄트는 뺐어요. 한 주력. 일단 한번 볼려고 한번 뛰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 않네 아 약간 후심이 오네 변화번호 있을 때가 잠깐 강종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어떤지 아이씨 안되네 실패했네 강종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번트 해보려고 했는데 비즈쌨이입 자 BC 시끄리 오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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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е 2 Ya20 홈런 4구 11 HB 시진 이 정도면 홈런 20개는 칠 것 같네요 15 충분히 끝날기 전까지 오지만 전반기에만 20킬 쳤는데 이거 있죠 오른쪽 스티 이거를 방금 2루에서 같은 경우는요 1루에서 2루 갈 때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2루에서 3루 갈 때는 홈에서 공을 던지잖아요 그때도 우측 그런데 외화에서 3루로 올 때는 좌측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꺾어야 되니까 만약 지금 2상향에서 3루로 할 때는 우측이 좋은데 외화로 공이 가서 베이스러닝 하다가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좀 피해서 하려면 태그를 피하려면 이제 왼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실수하는 게 외화로 공이 갔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해갖고 자동 태그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걸로 해갖고 좀 나쁜 걸 좀 많이 봤죠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오른쪽 슬라이딩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공이 외화로 가실 때는 왼쪽이 좋아요 3루 때만 3진 아 점수를 못 내네 완벌 아쉬웠는데 저건 안 mater He's been working on the bullpen and now he's brought it into the game he's able to incorporate that and his stuff look out and this one's gonna bounce up to the play and he's Arnold There is three and one now well it falls behind three one right now but man he is really throwing the ball well 켜 놓고 하는데 어시스트? 아 상관없죠? 어시스트가 그거 맞죠? 잠깐만요 또 내가 또 빛 베이스넛닝 이거 맞죠? 이거 나도 켜요 저도 켜고 해요 원래 이게 어시스트에요 어시스트밖에 없어요 살짝 보정 받는거에요 살짝 그니깐 보정이 그거에요 컴퓨터가 슬라이딩의 스타트를 끌어주는데 이 슬라이딩을 컴퓨터가 한거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몸을 비틀어서 꺾을 것이냐 정하는거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정 뺏기 안돼요 이거 만약 순수 그냥 그냥 본인이 하는걸로 한다면 존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본인이 슬라이딩 타이밍을 잡아야되요 맨 처음에 안그러면 그냥 달리기만 해요 그래서 슬라이딩 보정해주는거에요 아 못잡네 아 내전돌 올라가니까 슬라이딩이 각이 되게 작네 멀리 안가네 아 내전돌 올라가니까 그냥 잡는건데 아 내전돌 가니까 못잡네요 에이 아쉬워라 내전돌 가니까 못잡네 못 잡아냐고 7대1인데 여유있게 하는게 낫겠죠 어차피 7대4 되는 순간 다시 홀로스로 내리기로 했어요 7대4 되는 순간 7대4만큼은 안 갈게요 와 진짜 내일리 슬라이더가 좋다 근데 투구수 조절을 내가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내일리 내일리 투구수만 조절하면 완퇴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슬라이더가 워낙 좋아가지고 2타수 2안타 2조타 3런 3타수 넌 보호하고 오지나가 멸론 아니네 봐봐 앗 어? 내 운이 아 풀리라구나 에이제 엘리스는 다음 타수니? 번치니까? 병행실 것 같은데 내가 싱커전 찍으면 드릴게 싱커하고 승리가 보호할 수 없는 4든 분리 아 알 아 8이요? 아 저자리 그 파스티벌 그 파스티벌 하다 아 최다리 제일 썼어. 앨리스, 안타. 나 트레이더 한 번 더 할게. 뉴헨지 데리고 볼래. 뉴헨지 데리고 해서 화딱진 않아서 테스트 해볼래. 아, 진짜 잘 쳤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홀업이었으면 넘어가는 건데. 와, 잘 맞았는데 진짜. 홈런 나오나 했네. 너네행트 한 번 해볼게요. 아, 너네행트인데. 너네행트 안 되겠다. 바로 견지하네. 너네행트 한 번 했다. 헉. 매서운 자식들. 투스타일, 너벌. 투스타일, 너네행트. 쎄이. 무격수가 커버를 안 가네. 위로 커버를 안 가네. 나엘리. 이거 번트지 뭐있나? 아니야. 강공 가자. 어차피 번트할게요. 히로우님 안녕하세요. 강공해봤자 못할 것 같은데 번트! 아이고야. 실패. 수어 사이즈 번트 실패. 아이씨. 자식. 공을 빼네. 삼지했어. 으으 망했어. 아 공을 뺄 줄 몰랐네. 히힣. 환발. 여기 부장 넓은 것 같은데? 뒷마다기 되게 넓은 느낌이네. 대기 한참 뛰어가는 차량. 강스타. 원스탄. 90만원. 배타시옵소. 아 넘어갔다. 아휴. 2대1. 아 7대2. 깡스타한테 똥 넘어 맞았네. 아 지네마이도 오늘 맞고 이번엔 똥 넘어 맞네. 히히 실패옵어냐. 강정어. 미스터가 흘려쳤네. 와아.. 쓰유 올라가네. 네 또 쳤어요 나 상대로 범론 두개째 하지만 저한테 범론 가장 많이 친 타자는 콤보터죠 5개 쳤으니까 저 콤보터 한 대면 5개 맞았어요 1x1 대테스 제 테스가 컨택이 그렇게 좋지 않을거에요 2x1 대테스 2x1 대테스 2x1 대테스 2x2 대테스 2x2 대테스 2x2 대테스 2x2 대테스 2x2 대테스 3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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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스 4x2 대테스 4x2 대테스 5x2 대테스 5x2 대테스 5x2 대테스 5x2 대테스 5x2 대테스 내릴게요. 나인도. 7대4에요. 나인도 다시 원상뽑기 시킬게요. 와 장애 없는 나오네? 이거 장애야. 진짜 뻥하취 장애. 진짜 장애에요. 이거. 없냐고. 장애 없는이야. 아니네? 장애 아니야? 아 이렇게 튕겨서 물받을 때가 꼬라는데. 와 여기서 큰거 맞네. 이제 내가 원래 놀던 나인도로 내려왔어. 역시 내는 놈은 바로 안됩니다. 혼납니다. 혼나. 타타 털리네. 타타 터질뻔 했대. 와 백두백 맞았네. 백두백인가? 아니 백두백이 아니구나. 와 높은 공을 쪼려갖고 못돈지거든. 처 맞을까봐 또. 야 뭐하니 니네? 니네 뭐하니? 니네 지금 뭐하는거니 이거? 아.. 지글러 갈게요. 유대인도 못 채웠네. 아.. 쌍꺼 유대인도 지글러. 띄면 죽인다. 아우! 아 쌍꺼. 아 죽겠다. 여기 손 넣어가지고 도격인데? 써버린다. 아 얘들 뭐이리 빨라? 아우! 아 쌍꺼. 아웃! 아 세비야? 제이스 싱커 와 이게 높은거 못 던지는데 높은거 던지면 넘어가는데 싱커 밖에 없는데 싱커 차이자 맞다 어? 아니 7회죠 지글러가 8회 7회까지만 막아준다면 충분할 것 같은데 투수 좀 아끼고 아이씨 체인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됐다 아 떴다 망했다 아이 키만 넘겨야 되는데 키만 그렇지 않으면 안타가 안나오는데 크리스테일러 크리스테일러 태형님이요 체인저 체인저 아우 트윙 일어나다 아우 예전 트윙 아우 트윙 아우 트윙 체인저 매그릇 웨딩 팅 아 진짜 나도 그 느낌 받았는데 나 투심을 스탯 잡아주네 저거 저거 스탯 잡아줄 줄 몰랐네 안타! 야야야야 엘린치 왜 이렇게 어깨가 좋냐 누구야 어깨 겁나 좋네 와 이거 2도 탄자이고 뛰었는데 어깨 어깨 매소운데 스탈링마아테 어깨 이거 볼랑코 맞죠 볼랑코죠 방금 던지자니가 맞네 볼랑코 어깨 세네 볼랑코 어깨 좀 봐야겠는데 와 뛰었다가 못댔네 많은 순간 던지는 속도 보고 놀랬어요 너무 빨려갖고 역시 디거돈이 디거돈이 아니면 못하는거구나 얘는 공 높게 못 던져요 높게 던지면 쳐 맞아 이거 높게 던지면 손넘 맞을거야 아마 싱커를 높여 던지면 더! 라인도 다시 낮췄어요 4점차 까지 얘네가 따라와갖고 3점차 까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이도에서 오늘은 아 아까도 내가 초반에 5점 내는 바람에 난이도 올린거에요 그랬는데 5이닝 까지 6회 까지 버텼는데 안되더라구요 갖고 3점차 되면 내린다고 했어요 진짜 뻥한추구 7대4 되면 내린다고 했거든요 원래 5대2였어요 5대2 그건 내가 2점을 냈어요 무슨 주작이에요 내 일부러 홈런 맞았다고? 내가 그럴 놈을 보여 내가 내가 한국선수 나와도 가운데로 공을 안주는 스타일인데 내가 일부러 홈런 맞았다고? 일부러 홈런 절대 안 맞아 내 스타일은 두번 다시 못 덤비게 하는게 내 스타일인데 이길 때 확실히 이기는게 내 스타일인데 마지막으로 마을런 7 그리고 버거우스 4 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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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야 괜찮은 애만 있으면 이치로 주는 건데 수수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긴거지 어제 못봤어요 역설비다 그러는거? 어제 못봤어요? 어차피? 4대1 아니 3대1을 그냥 안탄방으로 그냥 3타지 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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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는데 이거 이거 싸인 뭔지 아.. 나 싸인이 못 쳐 무슨 싸인지 알고 싶다 뛰어낸 거야 뭐라는 거야 나 저 친구 진짜 안 돼 준비해갖고 나머지 준비 시킬게요 뛰망 없어 타자만 봐 아 몸 쪽이네 빰 빰 빰 빰 빰 빰 왔다! 앗! 아우 씨 아 왔는데 이걸 나도 모르게 반키를 위로 올렸어요 아 바보같은 아 이것도 안다 그걸 놓치면 일단 삼진 나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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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빠른MK 오늘 3타에서 3안타야? 미쳤네 원정에서 드럽게 세네 이치로 세인 이치로 잡으려네 에이제 앨리스 에이제 앨리스 홈런 쳤으면 좋겠다 번볼 쏜다 그냥 뛰어 어차피 아웃스 너무 승부를 빨리빨리 했나봐요 경험춤 많이 안되나 최대한 추수로 아낄게요 예로 요거이니까 좀 막아볼게요 대장일지 모르겠지만 지글러로 아 못막네 잠깐 아 조시베리인데 아 조시베리인데 못둔 이거 아우씨 세수리 없이 더이상 안돼 더이상 안돼 아우 막았다 런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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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직은 보살 나왔네 보살 와 해치빌의 보살이 나왔네 앤드루 맥커친 여기서 바꿀께요 우리 팀 파이벌러 파이벌러 파이벌리의 빠른부 치는데 이 빠른부 던지면 안되는데 위험한데 그냥 위험하다 왜 손놈 맞으면 1점 찬데 맥커친 빠른거 잘친다 컨텐츠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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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하늘 하늘 그가 조기 하고 자 아우 아우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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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체인점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 3주 98마일 빠른 분 여기가 피치버그 소스를 준비시킬게요 어째지 모르니까 2명을 준비시킬게요 타자와라 야 제발이야 결국 투수를 3명 쓰네 많다 이거 만약 슬라이딩에서 못잡았잖아요 나의 섬 2두산 디테일 상태가 우안이었나? 우안이야? 망했다 망했다 이게 우안한 테스트인데 저한테 약한데 데드라이의 힘을 빠른 볼 킬러의 힘을 밀어볼까 아 체인점만 혼자 하고 시원하게 스윙했는데 체인점만 아 이번엔 빠른 공이야 노투조 노투조 아 방금 디고든 3주도 많다 진짜 웃긴게 엘리씨가 안타치면 디고든 안타를 못치네 이건 쳤다 아 아니네 에이씨 망했네 아 점수 1점 더 보내나? 2점 차 불안한데 3점 어 뭐야 잡았어 아 역시 맥커친이 시비 괜찮다잉 양쪽 에이제이 라 모스 열아홉게임 1승에 펫 12승에 3.0 무게 방울 17.2 이닝 26.83 좌타 상대로 1할 푼 4할에 5타 상대로 1할 푼 에이제이 라모스 원사에 조수 1마일 마미투스 추구 구성주기 이즈 기어파 투수라고 구성주기 원사에 가큰 슬라이더 빠른 볼 아 안 들어가네 30 일반적인 마미 총수랑 비슷한 줄 알고 치트 승부했다가 초반에 허틀적 없이 관심이 방울이 30대까지 떨어졌는데 30 나머스는 완벽하게 적응이 끝났네 슬라이더하고 차이저하고 커버가 3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초고에 던져서 카운트 보거나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HK빵탑님 안녕하세요 호빵탑님 호빵탑님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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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성공 네일리 시즌 6승 6승 달성 6승 3패 네일리 게리 콜 게리 콜 케베로의 선차인데 게리 콜한테 해.시즌 6승 한 3일 만에 7점을